안녕 안녕! 나는 코끼리라고 해! 너의 이름은 뭐야? 아마! 아마야, 안녕? 우리 친구 할까? 그런데 말이지, 날씨가 너무 더워! 아,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으러 우리 고고고! 할까요? 고고고! 같이 가자! 옆에 아이스크림 가게집이 있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냠냠냠냠냠 먹으러 가자! 어? 아무도 없어요? 수연아! 수연이가겠네? 안녕! 수연이! 수연언니! 코끼리랑 하마가 왔어요! 아이스크림 좀 주세요! 아이스크림 좀 주세요! 수연언니 여기 있네! 어디 갔다 왔어요? 집에 갔다 왔어요? 맘마 먹으러 갔다 왔어요? 아이스크림 하나씩 주세요! 너무 더워요! 요즘 어떤 아이스크림이 맛있어요? 콩! 콩으로 주세요! 좋아요! 콩콩콩! 어... 코끼리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토핑은 오렌지로 해주세요! 하마는 딸기 아이스크림이구요! 토핑은 체리로 해주세요! 코끼리는 바닐라. 바닐라 아이스크림 주세요. 여기 있지요. 언니 장사가 처음인가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우리 채연이도 놀아요. 언니가 아이스크림 판매하고 있어요. 채연이도 더우면. 오렌지 토핑이 빠졌어요. 코끼리가 바닐라에 오렌지 토핑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맛있겠다. 얼마에요? 5천원? 조금 비싼데. 저는 학생이라 돈이 없어요. 2천원에 주면 안돼요? 마음시대 착한 언니야. 고마워요. 어디가요? 아 돈 꺼내러 가는 거예요? 안녕. 애니스크루. 잠깐만요. 인형놀이. 재밌죠? 안녕. 네 언니.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언니가 돈을 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도 주고. 돈도 주고. 띠로리. 띠로리. 참 좋은 언니네. 나중에 5천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아이스크림 또 사 먹어야지. 신난다 신난다. 오늘 여기서 인사할까요? 네.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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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